니가 뭔데! 니가 뭔데 우리 엄마를 건드려! 너야말로 우리 엄마를 건드려! 너 죽고 나 죽는 거야! 너 이 모녀 때문에 우리 재왕가가 무너지게 생겼어! 아버지! 내 집안 정말 쥐대로 풍비박살 났구만. 황간 씨, 어떻게 하면 당신 분노 멈추게 할 수 있어. 하지만 당신이 그걸 할 수 있을까? 모든 게 다 은조가 원하는 대로 되라고 있어. 우리 엄마를 건드려!